아씨 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와?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호흡은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했잖아. 음정 피치도 더 높이고 마스케라를 올려서. 다시 할게. 호흡이 그렇게 짧아서 어떡해? 그 실력으로 대상을 받을 수 있겠어? 로나한테 대상을 뺏기면 엄마 인생도 끝이야. 배로나한테 무조건 이겨. 죽여서라도 이겨. 할 수 있어. 대상 꼭 탈게. 로나한테 절대 안 줘. 공정성 운운하는 것들 콧대를 눌러놓을 정도로 완벽한 소리를 내야 해. 연습하고 또 연습해 될 때까지 계속. 혹시 그 호흡부터 다시. 대상 꼭 탈게 해줘요. 애인조 터! 괜한 걱정이었어. 증거 같은 건 없는거야. 어린애한테 휘둘리다니. 나답지 않아. 터! 아!